1, 2, 3. 안녕하세요. 세훈. 찬열입니다. 네,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 잘 이겨내고 계시죠?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한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, 바로 다가온 올 여름 저희가 카스 브랜드의 새로운 모델로서 활동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. 네, 평소 저희도 좋아하는 카스인지라 모델로서 참여하게 된 이번 기회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. 네, 파이팅이 필요한 요즘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카스와의 시원하고 짜릿한 케미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꼭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카스와 함께 곧 다시 인사드릴게요. 그날까지 모두 함께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